그다음에 축척 5만 분의 1 지형도에서 주곡선상의 도상 길이가 1cm였다면 이 지형의 경사 얘도 패턴이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써 계주관조라고 외우세요. 계주 등고선 나오면 무조건 계주관조 해 놓으세요. 주곡선의 간격은 1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5만 분의 1에서 20분의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5만 분의 1이 있습니다. 5, 10, 20. 옆으로 갈 때는 곱하기 2씩 해주라고 했잖아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나누기 2씩. 그래서 5, 2.5, 1.25. 5, 2.5, 15. 이 표를 외우세요. 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얘만 하나 알고 계세요. 얘 하나만. 얘 하나만 알고 있으라고. 얘 하나만.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곱하기 5에서 25, 50, 얘는 100. 이 형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곡선 간격의 도상 길이가. 주곡선 간격의 도상 길이가 5만 분의 1 정도. 얘가 5만 분의 1이잖아요. 주곡선의 간격이 얼마나 소리냐? 20m라는 소리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다 m라고 표현했잖아요. 화를 내는 건 아니고. 문제 풀이하면서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나 패턴이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곡선의 간격이 20m라고 하는 것을 안 줬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 5만 분의 1 지용도라고 줬잖아. 5만 분의 1 지용도에서 주곡선 간격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주곡선이니까 1만 분의 1, 2만 분의 1, 5만 분의 1이니까 5, 10, 20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죠. 아, 20m구나. 알았다 이거지. 그럼 이거 찾았으면 문제 끝난 거죠. 20m에 대한 거. 어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경사에 대한 거니까. 경사는 d, h 형태 아니야? 그럼 d, h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간격에 대한 거 물어봤으니까 h에 대한 거. 간격은 20m라고 주워졌잖아요. 주워졌으니까 우리에 대한 부분은 d의 값만 구하면 돼. 그럼 d라고 하는 것을 거리, 실제 거리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스케일 끌고 들어온 거죠. d에 대한 형태는 스케일. 즉,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5만 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실제 거리가, 실제 거리가 도상거리에서 어떻게 표현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거리가, 실제 거리가 도상거리에서는 얼마로 표현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분자를 1로 만들어준 게 스케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리에 대한 것은 d잖아, d. 도상거리는 얼마라고 줬어? 도상거리가 0.01. 왜? cm니까. 밑으로 해야 되니까. 얘가 0.01. 그럼 실제 거리는? 바로 구해지죠. 구해보면 d가, 얘가 500. d에 대한 것은 500. 그럼 얘가 500. 얘는 20. 하니까 얼마가 돼? 경사니까. %로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0.04가 4%로 나오는 거죠. 4%다. 그래서 4% 찾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형태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주어지게 되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주어진 게 5만 분의 1 지형도라는 거 하나하고 도상 길이에 대한 거 1cm만 띡 하고 끝났어. 그러면 머릿속에 내가 이정표가 내가 어떻게 구해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안 생기면 문제가 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못 열게. 아 씨 박용복이 뭘 강의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럼 다 했던 거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때 가서야 아 이렇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명사는 하나하나 좀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못 찾아야 돼. 주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 주곡선이라고 하는 거. 그럼 계주 간조에서 주곡선이네. 주곡선은 중요한 거네. 그 다음에 아 5만 분의 1이네. 그럼 5만 분의 1이니까 계주 간조에서 주에서 5, 10, 20이네. 오케이. 20인 거 찾아냈네. 이거죠. 그럼 얘에 대한 거 경사 길이 나왔죠. 그럼 D에 대한 거 구해요. 그럼 실제 거리를 우리가 구할 건데 그럼 실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 주어져 있는데 스케일이 나와 있잖아요. 스케일이. 5만 분의 1. 그럼 5만 분의 1에다가 도상거리가 얼마? 1cm래. 우린 미터로 표기할 거니까 얘만 단위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0.01로. 그럼 얘를 돌려보니까 얘를 다시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실제 거리 계산해보니까 D가 500m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토목에서는 경사를 뭘로? 퍼센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퍼센트로. 여러분들 이정표 같은데 도로 같은 거 경사 10만 대 가보세요. 도로 경사 이렇게 딱 써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고 12%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되게 큰 거예요. 강원도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경사가 고발입니다. 고발? 좀 높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형태를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런 문제는 또 당황을 해. 보자. 그림과 같이. 왜? 우리는 벌써 노선 측량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문제가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는데요. A형 같은 경우에 출제되는 문제와 B형 같은 경우에 출제되는 문제가 그렇잖아. 난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감독관이 나눠주는 거에 받는 거잖아. 근데 벌써 1, 2, 3, 4번의 B형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 1, 2, 3, 4번 문제. 1번도 노선 측량에다가 싸인 법칙 끌어다가 아, 알면 되기 쉽지만 처음 응시하는 학생들이 바라볼 때 쉽게 딱 떠올리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1, 2, 3, 4가 호락호락한 문제들은 아니야. 이러면 측량이 어떻다는 거야? B형을 받아본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느낍니다. 측량을. 그래서 운 7, 2, 3이라는 말도 제가 말하는 게 근데 A형인 친구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 노선 측량부터 막 나오지가 않거든요. 노선 측량은 측량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건 뭐 운이 있다, 정말. 정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대신 문제를 우리가 풀이하는 거에 대한 것을 풀어놓는다면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표현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운으로 본다면 B형 문제 받은 친구들은 측량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너무 뭐 그건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내가 뭐 이렇다. 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보자. 어려워. 벌써 한숨 나와. 충분히 이해해. 얘 뭘 말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림과 같이 A, B, A0, B0에 대한 노선을 이를 10미터만큼 이동해서 얘 20미터만큼 이동해서 내 측으로 노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새로운 반지름 R, N을 구하라. R, N을 구하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10미터만큼 내린대. 그러면 여기서 R, N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A0라고 돼있고 A, N이라고 돼있으니까 그 문자를 그대로 한번 끌고 들어가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교각부터 이 전까지에 대한 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R, E0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R이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교각 I에서 I에서 이 A, N까지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E, R, N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 하나씩 하나씩 보여. E의 N은 E0에 스몰 E 즉 10미터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다는 걸 알았어. E의 N은. E의 N은. 그러면 이 제로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이 제로는. 왜 N에 대한 거? 이 제로. R, sec, 2분의 I, 마이너스 1. R, sec, 2분의 I, 마이너스 1. 형태로 이 제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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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N에 대한 값의 형태로 바꿔 표현을 할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줘야 돼? R, 0, N, sec, 2분의 I죠. 얘를 한 거. E의 N. E의 N에 대한 건 R, N, sec, 2분의 I, 마이너스 1. 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R, 0가 될 것이고 그럼 이 제로에 대해서 E의 N에 대한 값이니까 그럼 R의 N에 대한 값은 R의 N에 대한 값은 E의 N이 이거니까. 그렇죠? 그럼 R의 N으로 묶어버리면 돼. 따라서 R의 N은 R의 N은 sec, 2분의 I, 마이너스 1. 형태가 될 것이고 E의 N. 얘가 어떻다는 소리야? 얘. E, 0. E, 0. 플러스 1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제로는 R, 0, sec, 2분의 I,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E의 제로라는 것은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R에는 R에는 이 제로가 R, 0, sec, 2분의 I, 마이너스 1이니까 R, 0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 제로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R, sec, 2분의 I, 마이너스 1 플러스 10 10의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R, 0가 되는 거죠. R, 0. 그럼 R, 0가 얼마라고? 얘가 100이에요. 라고 주어진 거지. 100이에요. 라고 하는 거. 아,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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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을 R, 0가 200입니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를 대입해가지고 풀이를 해보시면 R의 N값에 대한 건 하는데 근데 이제 sec sec I가 60도니까 얘가 60도니까 약분돼서 sec 30도가 되는 거죠. 그럼 sec 30도는 계산기에 의해서 어떻게 cos 30도분의 1로 계산해줘야 sec 값이 나오는 거죠. sec 값을 대입해서 풀이를 해주셔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